중국어. 중국어였어? 많을 수도 있었는데. 어제도 근데 되게 커 막 이랬잖아. 어제도 잘 들었지. 빨리 준비하라고 지금. 마카오에서 녹화 안 해요? 어디서 녹화 안 해요? 어디서 녹화하는지 알려주시면 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웃기, 웃기 소리가 돼. 살려주세요. 거기! 문 여지 마. 문 여지 마. 왜 벌써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만의 양반이. 이 박수 미쳤어. 빨리. 방에 왔는데 내가 손님 대접해야지. 왜 벌써 일어났어요? 나는 일찍 잠들어서 깼어. 아침에다 원래 모닝 사과 먹으러 일어나.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 준비 안 해 그래. 잠 다 자요. 별도 문도 안 열어. 누구야? 야아니야 우리는 저거 버스 타고 와 그랬어. 64번 타면 베트남까지 난다. 맞고 타고 64번 타면. 빨리 가서 준비해. 빨리 가서 준비해 정말로.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팁을 준 거야. 진짜야. 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시간 다 못 가. 정말이야. 진짜 다 못 가 이거 다 준비해. 빨리 가서 씻어. 빨리 가서 씻어.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 갔나? 혜진이 갔나? 야 지금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참. 어? 안녕하십니까 러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닝맨 여러분. 오늘 하루 마카웨스 즐거우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대단하다. 나머지 검은 찾으시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아침 일곱시에 일어나셔야 되고요. 네. 아홉시까지 공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 베트남으로 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고. 오늘 가시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도착하셔야 되고. 만약에 공항에 제시간에 못 도착하시면. 함께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함께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갔어? 저거? 태진이 형. 형. 형 다 갔어요 형. 어딜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까 뭐 베트남한테 진짜로 갔다고요. 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 정확하진 않아요. 빨리 일단. 야 야. 형 아니면 미. 동국아. 어디 있어. 이게 뭐 하네. 와 이거 또 씻는데 한 두 시간 걸려요. 형 형.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 태진이 어딨지 1층에 있다 그랬는데. 어, 저기시다.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빡빡 갔어. 아, 진짜? 다른 팀에. 혜진아, 가자. 네, 가요. 저기, 저기. 굿모닝, 셀. 에어포스터? 예, 인터내셔널 에어포스터. 아, 진짜 괜찮은데. 아, 진짜 괜찮은데. 전선 좀 맞췄어. 전선 좀 맞췄어. 이거 우리 전력이 누수가 되는 것 같지? 형. 소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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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랑 지상. 우리 그거를 추정할 청각도 하지 마요. 소재랑 지상이야. 제 좋은 거? 제 좋은 거 그냥. 다른 팀을 주려고 그냥. 소재랑 알았어. 원래는 한참 전에 갔어요, 형. 그게 나아. 형, 입구에서 못 만나면 끝장이에요.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야, 카메라 했어, 카메라 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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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저기 가네, 저기 가네.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이제 택시 빨리 잡아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쫓아가야, 쫓아가야. 야, 저거. 야, 저거 따라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cuse me.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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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저카야, follow. OK? 빨리 쫓아가야 돼, 저카야. 너 알아서 오셨지. 나도 저 택시구나. 아, 저거네. 왜 바로 앞에 택시 이런 거네? 척범어 같아. 어, 그래. 그래, 뭐. 마카와 하면 척범어 아니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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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구인데? 아, 저거 쳤었나 봐. 어, 말도 안 돼. 숨어, 숨어, 숨어. 숨어진 거야? 숨어진 거야? 지금 막,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거. 어? 어, 안무 보고 있어. 저기요. 선생님들. 야, 잘한 척 있어, 잘한 척. 잘한 척, 잘한 척. 쫓아왔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